눈 떠도 눈 떠도 왜? 아니 심장 깡지 못 나왔어! 와 대박 예쁘다! 깡지 못 사는 거였어? 으아아악! 깡지 못 사는 거였어? 아 이거 정리입시 하자? 아 또 마라! 우리 사부님은 싸움실력만큼 타 미적 강화고 출처하시다고 오오오 아우 진짜 빌리죠 우와 대박! 진짜 끝까지도 나왔어 대박! 와 많이 들어왔는데? 눈마즈 아우 지금 빨리 빨리 피팅은 가보고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아이아이 차차차 리믹스에 막 퉁퉁뒀다! 어! 나도 신사가 안경뒀다! 야 니 안경 두 개나 있었어! 뭘 안경뒀하라고? 야 니도 맨날 차차차 들으면서 뭐 리믹스야! 인성이나 리믹스에 이 안경들이 뭐 가만있다! 아이씨! 엄마는 이 기술을 해버렸어! 아 근데 다들 사고 싶은 게 있구나! 어! 아씨야! 너는 사고 싶은 신사 있어? 어! 나는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래! 바로 고생했어! 새로 끼는 거! 목숨만 가득하구나! 아이씨! 범울아! 너무 가고 싶은 거 없어? 아 나는 초능력! 응? 초능력? 어! 초능력 가지면은 나쁜 사람들 내가 길에서 만나면 다 쓸게! 너무 무늬 듣게 해라! 어떤 나쁜 사람들? 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이틴들? 어? 아! 나 진짜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차차차인 거 빨리 가고 싶어! 나 진짜 살고 싶어! 나의 신권이 인테리! 다들 사고 싶은 게 많아보고! 세이! 왕이오! 모두들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겠지! 네! 나는 애초에 돈이 없고 싶은데... 그럼 너희들을 위해서 내일은 JNJ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JNJ요? 중고장터? 중고장터요? 그렇다! 각자 필요 없는 중고 물건을 들고 와서 상대방의 물건중 내가 필요한 물건과 교환할거지! 뭐? 뭐? 안 돼! 그러면 저는 필요 없는 자국 매석점을 교환할게요! 아우, 그 실이야! 아, 선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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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하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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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환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너는 말랑이 거래라는 것을 들고 왔나? 어? 알죠! 그럼 말랑이나 파빗 같은 건 서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랑 똑같다! 서로 마음에 든 물건이 있으면 서로 바꾸면 되지! 하하... 이거 보니까 세거네! 이러면 교환하고는 안 돼! 중고불건끼리 거래를 해야지! 아니, 근데 저 일부러 교환하려고 손을 사왔거든! 아이고, 왠지, 왠지, 왠지... 어... 그럼 선생님! 우리는 말랑이 거래가 아니라 딸랑이에서 그럽히니까 딸랑이 거래가 되겠대요! 어? 그런 유치한 이름은 필요 없어! 응! 어, 그럼 지금도 널 제일 위에 딸랑이 거래를 실패하겠다! 예!!! 야, PT야! 너는 쪽집게를 가지고 왔구나! 쪽집게? 그게 뭐야? 이거 쪽집게잖아! 에이, 쪽집게라니! 우리 약력기야! 네? 그래, 넌 이런 걸로도 운동이 되는구나? 이거 다음에 여기다 잡아주는 거니? 아, 이것도 운송기구야! 비닐봉지 어떻게 가져오래? 자 잘 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사공부를 한 다음에 어 둘 셋 야 굉장히 짧아야겠다 수고해 많이 걷다 토스트야 너는 팝스로 깠네 어 나 집에 많이 써서 안 쓰는 거 교환하려고 야 이거 배영업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야 너는 만두 말랑이라고 갔어? 나둔데 야 이건 진짜 만두같이 생겼다 야 이건 내 정심이란 말이야 야 이거 다 읽어서 가져온 거라고? 안 읽어서 교환하려는 거 아니고? 왜 그래? 맛있게 봐봐 입 잘하네 어? 언니는 책을 가지고 왔네? 어? 나 이거 다 읽은 책이여서 나 필요 없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었다고? 이게 대단하다 어 맞아 나는 평소에 독서를 원한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너가 다 읽어서 가져온 거라고? 안 읽어서 교환하려는 거 아니고? 뭐래 안 읽거든 내가 먹어본 무싱쟁이인 줄 아냐? 응 야 여기 라면 국물 묻었는데 이거 라면 맞춤으로 쓰는 거 아니야? 아니 토스트야 설마 이선이가 거짓말을 하면 너 끝이야 언니 맞아? 그래 내가 2대 한 번만 내볼게 밥이 좋아 고향의 아버지 순맛이 씨앗 순맛이 씨앗 순맛 남은 집한테 칠 뻔 어? 우유구단 내가 저렇게 담아 뭐야 뭐야 어디서 누가 나와 쟤는 또 뭐야 또나야 또나야 우와 너는 왜 종이들밖에 없어? 아 난 좀 재밌게 하려고 뻑기를 한 번 만들어봤다 어? 그럼 나도 불러봐도 되나? 어? 지거 아 잘 뻔네 어? 이게 바로 최신 트렌드 패션 아이템 어? 그게 뭔데? 마이드드넬스 에? 이거 뭐야 할머니들이들 여기까지는 못 배웠잖아 이거 이거잉녀 아 시장 가봐 이게 누구든지 다 있었나 에? 아잇 나 이거 말고 딴 거 뽑으면 안 돼? 어 그래 딴 거 뽑아라 그래? 그러면은 이거 이야 이게 진짜 특시 애들 오? 이건 SNS에서 과자 파탈 이거 보다 어 그러면 뭐 마카롱이나 큰 물 그런건가? 카레 프레커 이야 카레 동병이잖아 이게 무슨 SNS에서 이용하냐 맞다 SNS 소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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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거 다 모졌나 SNS가 왜 이렇게 쉬운가? 아니 저긴 놀아요 이거 말고 나 한 번만 더 뽑으면 안 되나? 알겠다 그래 이거 아 니은 진짜 오늘 날이다 날이야 하나밖에 안 남아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비싼 악기 악기? 무슨 악기인데? 100% 오 100% 아 니은 진짜 이거 두 가지 받았어? 김출리 할머니한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니은지도 둘러보고 왔나 낚시야 낚시야 너는 뭘 교환할거야? 뭐 갖고 왔어? 어 나는 말랑카우랑 어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걸 교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아 바곤아 너는 뭐 갖고 왔어? 아 나는 오는길에 말랑거리받았는줄 알고 만랑이를 사왔는데 선생님이 새 물건을 교환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 어 그치그치 뭐 중고 물건만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 응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중고 물건이 뭐가 있지? 하고 타자 받거든 응 근데 이게 있더라고 뭔데? 별건 아닌데 닌텐도 어? 닌텐도다 목표 발견 호 어허허허 지금까지 아무하고도 거래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군 이제부터 이 길에서 좋은 아무 짜리도 쓸모없는 시계를 닌텐도로 바꿔주겠다 내 사기 인력으로 저 피티야 어 어 나랑 거래하지 않을래? 거래? 어 너 물건 뭔데? 어 어 나는 그 이쑤시개 아 아 그 이런 말 하기엔 미안한데 이쑤시개는 좀 그래 미안해 아 아 아냐 이 이쑤시개는 너에게 정말 필요한 이쑤시개야 어 어 너같이 무거운 바벨을 못 뜨는 친구에게 이건 이렇게 마시멜로우를 끼우면 정말 완벽한 운동 기부가 될 수 있어 어 어 나 하나 맞춰면 돼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상당한 친구인데 어 어 좋아 야 그래 어 어 사이사 엄마 사이사 어 어 어 저기 또라야 어 이쪽집게랑 네 물건이랑 거래하지 않을래? 아니 된다 필요하다 조그만한 걸로 아니야 또라야 이쪽집게는 정말 너에게 필요한 물건이야 왜 나한테 필요한데 잘 생각해봐 또라야 이쪽집게를 가지고 문화센터에 가서 할머니들 흰머리 뽑는 사업을 하는 거야 대단 백원신 받으면서 그럼 너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어 어 아 머리가 잘 따라하네 어 조회하자 조효 응 응 저 석두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 나 지금 만두 못 먹어서 배고파서 그래 응 그래? 어 마침 나한테 먹을게 있긴 한데 어 진짜? 뭔데? 이거 뭐야 김또라 주러 온 거잖아 없을 거 같은데? 아 그러지 말고 석쥬야. 맞는데? 아 그럼 뭐 해야 하는 거다. 아 그럼 마지막 할게. 아 그럼 마지막 해. 아 맞네. 뭐야? 자 이사야. 너 이 어려운 사자성어책 금방 다 읽었다며? 어 맞아 나 이거? 이거 다 읽어서 피자 연습하는 거야? 와 너 진짜 노는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나 보네? 아 맞아. 아 나는 진짜 무식이 딱히 쌓인 사람이거든. 아 그래? 아 그럼 너 보고만 하면은 이 팝이 필요 없겠다. 아 맞아 나는 그 이런 거 진짜 전혀 필요 없어. 그치? 아유 그러면 이거는 그래 다른 사람이랑 무만해야겠다. 아니 잠깐만. 아니 그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머리를 좀 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 아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쉴 때도 열심히 쉬어. 어 맞아 맞아. 쉴 때 진짜 전투적으로 쉬어야 돼.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럼 교환하는 거라. 갈게. 아니잖아 봐봐. 네. 예쁘다. 손 지난 녀석들. 내가 이기만 불면 다 넘어오는 건. 이제 닌텐도는 내 책이다. 저 방울아. 어? 너 아직 교환을 안 했네? 응. 내가 맘에 드는 물건이 안 보여가지고. 어 그러면은 내 책이랑 너의 닌텐도랑 거래하지 않을래? 책? 야 근데 내가 책을 잘 안 읽어서 미안해. 아니야 방울아. 이 얘기 들어봐. 이 책은 너를 위한 책이야. 나를 위한 책이라고? 너 나쁜 놈들 불리치는 초능력자가 되고 싶다며. 맞아. 자 이 책 제목을 읽어봐. 사자 성화 초능력 기우기에? 그래. 방울아 너 사자 성화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어? 사자가 성이라면 어디 갔다. 아니야. 아니야 방울아. 사자 성화의 약자는. 어. 사실 자네는 성만다른 오이온맨이라네. 어? 약자야. 그럼 내가 아이온맨과 성만다른 오이온맨? 그래 이 책만 읽으면 너는 초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 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사실 내가 오이온맨이 되고 싶었는데. 아니야 오이온이 없는데 오이온이 없는데. 아니다. 너무 아쉬운데. 아싸 오이온맨이.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닌텐도 가져간다. 아 오이온이 집안은 내가 오이온맨이니까 내꺼야. 아 또 방울아. 아 진짜. 어? 아하하하하. 이게 니 태도인데. 차지다. 흐히히히히히히. 오. 쌤. 이 콩은 뭐예요? 어? 어. 어. 아 샘. 이 콩이 대체 뭐를 하나 그러세요? 아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나 김낙씨. 땡. 내가 몽골 여행을 갔을 때였지 내가 몽골 여행을 갔을 때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의 노인을 만났었지 덥수룩한 수염과 새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구름보다 높게 자라서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있었어 네? 정말요? 정말이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내게 선물이라면 이 콩을 선물로 주었다 이 콩을 씹고 우리 춤을 추면 이 콩이 하늘까지 날 거라고 말이지 저기 선생님 왜 그러나 김덕씨 제 닌텐도랑 선생님 콩이랑 부부실래요? 이 콩은 영화 달면서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절대 들 수 없어 안 돼 아 선생님 제발요 제가 지금까지는 사회에 약속낙지였지만 이 콩처럼 제가 사회에 콩이 되는 도움이 되는 김덕씨가 될게요 제발이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 살 수 없다니까 에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김덕씨 이게 그 마법의 콩이란 말이지 이제 이걸 심어서 이게 하늘까지 자라면 객과 콩나무에서 본 것처럼 그 큰 보물들을 모두 가질 수 있지 그럼 닌텐도 백대도 천 대도 다 살 수 있어 하하하하 아 아 아니 낚시 생각보다 진진하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마법형이라고 믿나봐 진정한 딸랑이 거래해서 이 낚시가 가머니설로 서기시는 걸 들고 보고 있을 수박은 없지 아 사나이 가머니설이 뭐예요? 아 가머니설 가머니설 언니 진짜 똑똑하다 딱딱해 네! 자 이거 니켓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어? 나도 니 말랑이랑 거래한 건데 뭐 재밌다 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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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아 흥이 덜 신나서 그런가 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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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